1. 걱정 마 걱정 마 확실히 처리해줄게 음.. 다 죽이면 돼? 시시한데? 걱정 마 확실히 처리해줄게 다 죽여버리겠어 나한테 싸움을 걸다니 지옥의 낯으로 갈라주지 암살 대상 확인 완료 벌써 끝은 아니지? 걱정 마 확실히 처리해줄게 흥! 음.. 다 죽이면 돼? 나랑 놀아준 대가야 나한테 싸움을 걸다니 흥! 네 궁극에 그러as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